저녁에 과자 먹으면 눈치 겁나죠 왜 너만 먹냐 밥먹는 시간 아니면서 왜 너만 먹냐 나는 쪼꼬여서 안 돼 밥먹은 시간이니까 바로 그다 갑자기 근데 그 얼굴이 딱 진짜 이런 표정이었어 깜봉이 간식 먹으면 안 돼요 저녁에는 간식 먹으면 안 돼요 아니겠지? 저녁에는 간식 먹지 말고 내일 먹자 아 놀리지 마요 하나만 먹을까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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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안돼 간식 안돼 엄마는 돼 뭐라 하잖아 뭐라 말하는데 봉두 아까 엄마가 너 두 개 줬잖아 나는 큰 거 줬어 봉두야 누가 보면 너 밥 안 먹는 줄 알아요 그런 소리 내면 안 돼요 봉순씨 왜 아까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안 되죠 안 되죠 왜 왜 안 들려 뽀뽀 뽀뽀 왜 너무 한 번 간식 먹어 text 대놓고 눈치 주이잖아 이렇게 왜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Eller 할 수 있는 건 다해 본다 아니야 전혀 같은 submuk đang 아니야 아니야 자자 봉두야 자러 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